XSFM입니다. I, D, W, K 정 씨 여러분 안녕하세요. 2022년 4월의 마지막 그것은 알기 싫다 시작했습니다. 이스미엘 에디터가 있고요. 계속. 네. 안녕하십니까. 저희가 마지막으로 활기찬 방송입니다. 네. 그리고 다음 주 화요일부터 5월 내내 평일 동안 지방선거 데이터 센트럴로 인사를 드리도록 하겠고요. 네. 이번 주에는 토요일 방송을 부득이하게 쉬겠습니다. 네. 그 부득이한 이유가 뭐냐라고 따지실 분은 꺼져. 그렇게까지 우리에게 무심하다니. 너무한 거 아닌가. 아닌가. 네. 마음이 차갑습니다. 아. 이번 제가 이제 후보자 목록을 이미 봤잖아요. 네. 그 확실히 이 트렌드 분위기라는 것은 이렇게 쉽게 읽혀요. 뭐가요?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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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렇죠. 지난 4년간 선거에 자유한국당 후보들 거의 안 나왔습니다. 그렇죠. 네. 지금 아직 경선이 안 끝난 지역이 많으니까 예비 후보자들이 많이 있잖아요. 네. 국민의힘 예비 후보자 엄청 쏟아져 나왔습니다. 보통 보면 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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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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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돼 있는 거예요. 네. 그럼 저는 봄에서 무슨 생각을 할까요? 탈당하지 마라. 다 튀어나오겠구나. 그 뭡니까? 선거 올해 선거 방송 올해 들으신 분들 딱 우리 청취 여러분들만 아시는 걸 거예요. 제가 이렇게 표현하면. 올해의 국민의힘의 지선 예비 후보들 숫자가 전국이 다 평상시 호남의 민주당 예비 후보 숫자만큼 많습니다. 박 터졌다고 생각하는 모양인데. 그렇죠. 결과도 그럴지는 한 달 뒤를 보면 알게 되겠죠. 그 한 달 동안은 저희하고 함께해 주시고요. 그 전에 마지막 그것은 알기 싫답니다. 주간. 그것은 알기 싫다는 고전의 재발견 평산네이처 진경옥 나의 마지막 시도 퍼펙트 25전화영어 아름다운 재단 18어른 캠페인 경기도 김치의 진수 콕지버콕 김치에서 도와주고 있습니다. 진경옥은 물을 타지 않습니다. 진경옥은 대량 생산하지 않습니다. 진경옥은 항아리에서만 중탕합니다. 진경옥은 엄선된 원료만 사용합니다. 진짜를 찾는다면 진경옥입니다. 고전의 재발견 진경옥 평산네이처 18 홀로 어른이 되어야 하는 아이들을 위해 함께해 주세요. 아름다운 재단은 18어른의 건강한 자립을 응원합니다. 아름다운 재단 18어른 캠페인 카카오톡으로 지난 수업 내용을 확인하고 반복해서 연습할 수 있습니다. 늘어난 실력을 매일 알려주는 전화영어 퍼펙트 25 콕지버콕 믿어도 되는 김치를 찾을 땐 콕지버콕 했어 빈진 김치 재료부터 공정 유통까지 한심 직접 구매한 재료로 만드니까요 그러니까 김치가 생각날땐 콕지버콕 여름엔 김치를 사야 돼요. 김치 김장김치는 이미 예전에 끝이 났고요. 저희 집도 그렇습니다. 그리고 중간에 아마 김치를 한번 사신 분들도 계실 거예요. 저는 사실 사요. 네 실패하셨을 거예요. 그래서 이제 김치 다시 시작할 때가 됐습니다. 왜냐하면 또 이게 여름이 오면 또 이제 김치를 활용한 다양한 음식들 비빔국수 비빔면에 김치 다양한 김치를 활용한 음식들도 땡기기 마련입니다. 호불호 없이 스탠다드 모든 입맛 경기도 서울 김치가 준비되어 있습니다. 배추김치, 동치미, 석박지, 깍두기 등 다양한 품목이 있고요. 이름을 감추고 유명 호텔 프랜차이즈로 납품이 되는 숨겨진 퀄리티입니다. 네 오늘도 전세계에 돈이 남아도는 사람들이 여러 배의 가격에 네 콕지버콕 김치를 사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김치가 생각날 땐 콕지버콕 김치입니다. 엑세스몰에 있습니다. 기억해 주세요. 여러가지 문제로의 다양한 접근 이상평론 이번 주 한국경영자총연맹 경총이죠. 회원사들 즉 엄청 많은 수의 대기업, 중견기업, 중소기업들을 향해서 메시지를 내놨습니다. 언론 보도의 제목들은 이렇게 말합니다. 경총 임금격차 줄여달라 권고 에? 경총이 이런 말을? 세정권들어 전경영한테 밀린다더니 좌파가 된 것인가 후덜덜 덕지림같은 츤층 데레데리에는 제목만 읽고 이런 생각을 할 수 있죠. 하지만 안타깝게도 내용은 제목의 어감과 전혀 다릅니다. 소득이 적은 사람들의 급여를 끌어올려달라는 게 아니고 소득이 괜찮은 사람들의 급여를 끌어내려달라는 권고입니다. 그러니까 뭐야? 임금피크제군요? 위에 급여를 끌어내려달라. 대기업도 중소기업도 모두 다른 선진국에 비해서 임금인상률이 지난 몇 년 사이에 높은데 특히 대기업의 임금인상률이 높으니까 임금격차가 크다. 그러니까 대기업의 임금인상률을 끌어내려라라는 권고입니다. 얼마 전에 말씀드렸던 화이트칼라 익셈션에 불을 당기는 중이라는 겁니다. 그렇군요. 언론도 대중도 무관심하거나 아니면 본의 아니게 경영계의 편을 들게 될 거라고 예측이 가능합니다. 왜냐하면 많이 버는 사람 공격하기는 너무너무 쉽거든요. 보통 장삼 이사가 미워하는 건 소수 특권층이 아니죠. 나보다 비슷해 보이는데 나보다 조금 잘나가는 동네 사람입니다. 천억 버는 사람들은 존경하지만 1억 버는 사람들은 죽이고 싶어합니다. 그러면 보수가 10년 전에 추진하려고 들었다가 꺾인 노동정책 잘 버는 노동자부터 깎아나가면서 나라 전체의 노동자본을 줄여나가는 작업 순항하게 될 것으로 예측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런 기사를 누가 읽습니까? 그러려니 하다가 당하는 게 인생이죠. 어제는 또 신박한 공약이 나왔더라고요. 뭡니까? 경영자에게 한 주당 의결권을 두 개씩 주는 진짜요? 저글링이냐? 왜 굳이 걔만 두 개가 태어나? 저글링법이라고 하죠? 처음부터는 벤처기업부터 시도를 하겠다. 도입을 하겠다. 벤처기업에 그런 거 봐주라고 많이 얘기하죠. 안정적인 경영을 위해서 도입을 하겠다고 했는데 모두가 얘기하듯 확대가 될 거다. 결국 재벌로. 결국은 재벌을 위한 거죠. 확대가 될 거다라고 모두가 예상을 하고 있죠. 네. 결국은 신분보장용으로 쓰이겠네요. 하지만 이런 기사는 안 읽습니다. 신분보장용이라기보다는 그리고 플래그십 스튜어트. 스튜어드십 코드. 스튜어드십 코드에 대한 무력화이기도 하고요. 그렇죠. 스튜어드십 코드만 안 쓴다고 되는 게 아니니까요. 왜냐하면 그 전보다 주주민주주의가 5년간 발전했으니까 그걸 다시 저해하려면 여러 가지 수단이 필요할 테지요. 이런 기사는 안 읽고요. 이런 기사보다 더 잘 팔린 열동률이 높은 기사들 중에는 이번 주에 이런 이야기가 있었습니다. 옛날 아이돌 그룹 SES 멤버였던 연예인 유수영 씨가 도박 논란 이후에 4년간 자숙하다가 BJ 업무를 다시 재개했다는 소식이에요. 근데 돌아와서 방송한 날 딱 붙는 옷 입고 춤췄다고. 어떤 기사의 제목은 눈살로 끝나더라고요. BJ가 특별한 콘텐츠가 없이 커뮤니케이션만 하는 BJ면 그렇게 일하는 분은 그게 본업무예요. 그렇죠. 그런 콘텐츠를 가지고 있는 분이 계시고 입절분 해님 이런 분도 계신데 그리고 도박이라고 얘기할 것 같으면 다른 나라 가면 큰 문제 아니지만 원정 도박은 국내법상 불법이라 처벌도 받으셨고 자기 상품 가치를 파는 게 본업인 사람이 4년 동안 일도 안 했다가 겨우 다시 일을 하는데 굳이 그걸 기어들어가서 봐놓고서 옷 달라붙은 거 입었다고 지적하는 심보가 뭔지 전 잘 모르겠습니다. 여자 아이돌이 귀를 뚫었느냐 아니냐로 우리 땡땡님은 그럴 리가 없어 마음 아파하는 지고지순하게 폭력적인 일본 팬들도 떠오릅니다. 사람이 자기 할 일 하는 게 그렇게 보기 싫었으면 기사를 쓰다가도 여기에 대고 눈살이라는 단어를 제목에 붙이는 게 맞나 하고 마지막에 고민이라도 좀 해봐야 기자가 본업에 충실한 건데 안 그러는 기자들도 많지요. 식당으로 말할 것 같으면 자극적인 재료를 많이 쓰면 눈치도 받고 비난의 대상도 됩니다. 하지만 기자들에게는 아직 그 기준이 명확히 퍼지지 않은 것 같습니다. 자기가 그냥 기분이 안 좋으면 제목 끝에 붙이기만 하면 자기 기분을 퍼뜨려주는 단어 눈살 경총회 이번 권고에 쓰면 좋겠고요. 아니면 손 이상에게 쓰면 좋습니다. 왜요?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멀리서 손 이상이 와요. 내가 이걸 가지고 기사를 만들고 싶어요. 제목이 쉽네요. 손 이상 점 점 점 눈살 보시면 알아요. 음 괜찮네요. 이상평론입니다. 네 눈살 찌푸리는 손 이상입니다. 눈살 찌푸리게 하는 시력이 안 좋으면 눈살 찌푸리죠. 오늘도 눈살 찌푸릴만한 티셔츠를 입고 왔습니다. 모자와 등등등 눈살 찌푸릴만한 내용을 들고 왔습니다. 용산 이야기예요. 어렸을 때 공룡 좋아하셨어요 혹시? 저는 안 좋아했어요. 저는 좋아했죠. 아 그래요. 어린이들을 보면요. 공룡이나 로봇을 좋아하는 친구들이 있어요. 남자 어린이들은. 공룡기가 있죠. 공룡기, 중장비기. 공룡 좋아하는 친구들이 보통 이과를 가더라고요. 요즘에야 성별 차이가 없습니다만 그것만큼은 큰 차이가 없는 것 같아요. 어릴 때 공룡 좋아하던 애들 이과 갑니다. 저는 아닌데요. 그러게. 드문 경우가 있고 이과를 가고 또 그중에 문이 안 좋은 경우에는 대학원을 가죠. 그렇죠. 정바보들은 대학원까지 갑니다. 그리고 어린이들의 관심사가 공룡이나 기계, 로봇 이런 게 아니면 지하철 역이름을 다 외운다든가 철덕. 아니면 중국의 위초고 삼국지 시대의 지역이름을 다 외운다든가 역덕. 그런 친구들이 있죠. 그런 친구들은 또 문과를 갑니다. 그럴 수도 있습니다. 재수없으면 또 대학원 가고요. 그렇죠. 저 중학교 때 제 뒷자리 친구들이 삼국지에 나오는 인물대기 놀이를 하고 있더라고요. 공통점이 있네요. 재수없으면 대학원을 갑니다. 그렇죠. 그럼에도 대학원에 가신 분들이 열심히 연구를 해주시는 덕분에 인류가 발전하고. 그래서 옛날에 삼국지 처음 입덕한 젊은 친구가 Q&A 게시판 이런데에 등장인물들의 영어 표기를 알려달라. 그런데 누가 답에다가 전위 아방가르드. 되는대로 써놓은. 황충 그러면 옐로우 버그. 유비 프리페어디. 아방가르드는 순수한 한국말이 있죠. 우리말로 앞잡이라고 하죠. 조조는 뭐지? 모닝 세일인가? 그렇죠. 어쨌든 그런 분들이 대학원 가서 연구를 열심히 하신 덕분에 영화에서 얼음이 깨지는 장면도 연출하고 그런 거죠. 그렇습니다. 이번 주 요파실 참고해 주시고요. 오늘은 철저히 남자 어린이들의 문과적인 관심사. 지리 시간입니다. 지리 좋아요. 제가 지리 엄청 덕기였어요. 늘 제 책꼬지에는 지도책이 너덜너덜 거렸었어요. 저도 그랬습니다. 항상 붙들고 살아가지고. 사회과부도 보면 너무 좋았었어요. 맞아요. 하지만 그 전에 잠깐 한국갤럽의 지난주 여론조사 얘기를 할게요. 전혀 상관없는 얘기 같죠? 맥락 대박 없어요. 문재인 대통령의 긍정평가 용담률이 지난주에 44%. 윤석열 당선인의 긍정평가는 42%. 이게 지금 업체에 따라 차이가 있습니다만 심지어 이번 주 갤럽 조사 일부에서는 문 대통령의 긍정평가가 역전된 경우도 나옵니다. 그러니까 퇴임이 코앞인데 50% 지지율이 나오는 대통령이 지금 헌정사상 나온 거예요. 한국 사상 처음이죠. 거기다가 퇴임을 앞두고 있는 대통령이 새로 대통령이 될 사람보다 지지율이 높아요. 사실 근처여도 되게 불명예스러운 일인데 새로 들어오는 정부에는 더 낮아요. 분명히 지금 한국 역사에서는 굉장한 기록이죠. 앞으로 깨질지 안 깨질지도 모호한. 그렇죠. 여론조사 통계에서 처음 보는 현상입니다. 윤 당선인은 또한 지금 부정평가율이 45%로 긍정평가보다도 부정평가가 더 높습니다. 아직 취임도 안 했는데 대통령 지지율이 보통 집권 1년 차에 가장 높다는 점을 고려하면 다소 걱정될 정도로 당선인에 대한 거부 반응이 많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렇습니다. 같은 여론조사에서 응답자들이 윤 당선인을 부정적으로 평가한 첫 번째 이유는 인사고요. 새 내각 인선이 참 별로다 이거죠. 그리고 두 번째로 많은 응답이 나온 것이 대통령 집무실 이전입니다. 그렇습니다. 집무실 이전이 이제 확실한 일이 됐죠. 요즘은 또 집무실에 새 이름을 정해달라고 국민 공모도 하던데. 피플사우스라고 그러더라고요. 기본적으로 재밌는 게 다 국민들 뜻을 따를 거였으면 어디로 할지부터 물어보든가. 그렇죠. 안 물어봤잖아. 이사 가는 거는. 또 하나 다른 점은 제가 이제 요 몇 주 사이에 계속 지적하는 문제인데 한국인들이 어차피 대립을 할 거면 이념적인 뿌리를 가지고 대립하는 게 보통은 훨씬 정치가 건전해집니다. 그런데 한국은 이념 대립이 잘 안 되니까 보수 정당이 하다 하다 안 되니까 리버럴 정당의 내각에 있던 사람 고위공직자를 데리고 와서 순간적으로 데리고 와서 대통령을 만들었잖아요. 그리고는 이들이 최근 극우 아니면 수구 우파 정도의 위치에 해당하는데 보통 이념상 그런 오른쪽에 있는 정당들은 피플이라는 단어를 쓰지 않습니다. 피플을 여거로 했을 때 그나마 좀 정치색을 빼면 그나마 빼주면 민중. 그리고 보통 정치에서 피플이라는 단어를 쓰면 그건 인민입니다. 그렇죠. 실제로 정당명, 국민의힘, 필리핀 민주화운동 이름이죠. 그렇죠. 이건 필리핀 민주화운동 이름이죠. 그리고 피플파워잖아요. 그리고 피플사우스는 일단 어느 나라 대통령이 자국어를 쓰지 않는 집무실에 있으며 누가 들어도 드웨인 존선이 사는 집 같잖아요. 계속 엘보우를 끌까요? 90년대 말의 팬들은 번역을 해서 인민의 팔꿈치라고 부르셔요. 그의 피니셔를. 그리고 드래곤즈 하우스라 그러던데 그건 게임을 안 해보고 환타지를 안 읽어본 사람의 얘기죠. 드래곤은요. 네스트나 레어에 있습니다. 하우스에 있으면 답답할 거 아니에요. 화산 안에 있어요. 보통. 드래곤즈 레어가 맞습니다. 누가 봐도 들어갈 때 이렇게 로프 반동으로 들어가야 될 것 같잖아요. 네. 그런 곳에 청와대가 생깁니다. 이제 청와대 이름은 아니겠죠. 그렇죠. 다른 이름이 되겠죠. 당선인이 청와대에 들어가지 않고 취임 첫날부터 용산에서 대통령 직무를 시작할 예정입니다. A.K.A. 용무실. 네. 이 직무실 이전 결정이 너무 갑작스러웠던 데다가 국방부 청사를 밀어내면서까지 이전하겠다는 이유도 잘 설명을 하지 않았고요. 네. 그래서 이에 대한 국민 여론의 우려가 윤 당선인에 대한 부정평가로 나타난 것으로 보입니다. 네. 안보 우습게 보면 우리나라에서는 표 떨어집니다. 네. 그런데 직무실을 옮기려는 이유가 도통 설명이 되지 않기 때문에 한간에는 이게 당선인의 무속적인 사고관 때문이 아니냐. 한간에는 헬마우스가 있습니다. 혹은 풍수지리를 보고 고른 것이 아니냐 하는 말까지 떠돌고 있습니다. 다소 음모론적으로 보이기까지 하는 이런 이야기들이 막 나돈다는 것은 아무리 생각해도 왜 저러는지 모르겠기 때문인데요. 이유를 안 알려주니까. 그러니까 청와대 궁궐 안에 사는 것이 문제다라는 문제의식은 동감을 하는 편이에요. 저도. 네. 그런데 왜 하루도 못 들어가겠냐는 것은 아무도 지금 이유를 모르는 거죠. 그렇지. 지금도 재미있는 것 중에 하나가 취임식에 돈 33억이 신라호텔을 쓰면서 들어간다라는 얘기를 하면서 혈세랑비라는 말은 적당치 않아요. 취임식에는 돈을 원래 많이 씁니다. 취임식 신라호텔에서 한대요? 네. 호텔에서 한다고 하죠. 제 친구 신라호텔 주식 가지고 있는데. 박근혜 전 대통령 취임식 때 31억 정도 썼다고 하죠. 그러면 5년간 우리나라 경제의 발전상을 볼 때 많이 쓰는 게 아니에요. 그렇죠. 다만 문제를 말하고 싶을 때는 그걸 봐야 되는 거죠. 왜 그 33억이 민간에 뿌려지느냐. 그렇죠. 누구한테 퍼주는 거냐 이 돈을. 그걸 얘기해야 되는 거예요. 마치 용산으로 이전할 때도 국방부 문제를 훨씬 더 깊이 이야기를 해야 하듯이 말입니다. 네. 아무튼 용산. 네. 지난달 아주경제신문에 실린 한 칼럼을 보면요. 용산의 용이 임금을 뜻하고 또 용산은 고려숙종 때의 한양천도를 논의를 했었는데 그 당시 그 주요 후보지였던 곳이라는 그런 이야기가 있었습니다. 꼭 할 말 없을 때 500년 전 600년 전 얘기 갖다 대는 습관이 있습니다. 신행정수도 헌법위원 얘기할 때도 관습헌법 얘기했잖아요. 그거를 조선시대까지만 올라가도. 원래 수도는 한양이구먼. 그러면서. 그런데 말입니다. 대통령 집무실이 이전하는 현 국방부 청사 위치 즉 삼각지 일대가 고려시대는 물론이고 조선시대까지도 용산이 아니었다는 사실을 알고 계셨습니까? 안 중요하니까 몰랐죠. 이 안 중요한 얘기를 할 거예요. 이제. 뭐 대단한 거 말하듯이 알고 계셨습니까? 알 필요가 없잖아. 어떤 사람에겐 매우 중요한 일이죠. 대통령 집무실이 이전하는 곳인데. 저항한다. 게다가 삼각지 일대는 물론이고요. 현재의 서울 용산구는 원래의 용산 지역과 아주 다른 지역입니다. 이게 지역의 역사를 살피다 보면 그런 동네가 많아요. 원래 그 이름이 아니었는데 옆 동네의 이름이 스멀스멀 옮겨붙은. 네. 그런 경우들이 있지요. 용산도 그렇습니다. 조선시대까지 한양도성 주변을 그린 지도를 보면 말이죠. 한양도성의 서쪽 바깥 인왕산에서 시작해서 서울 안산. 그러니까 지금의 연세대와 이화여대 뒷산 쪽으로 흐르는 산맥이 있습니다. 그 끝에 저 서대문구에 안산초등학교가 있습니다. 그렇죠. 왜 서울에 안산초등학교가 있냐 그러는데 안산이란 산이 있어요. 산이 있어요. 그 산줄기가 크게 세 갈래로 뻗습니다. 가장 서쪽이 홍대 뒤쪽을 지나서 상수동 쪽으로 내려가는 와우산이고요. 아 월드워크래프트산이요. 아 그 얘기예요. 그렇죠. 그렇죠. 소가 벌렁 누워있는 모양이라서 와우산인데. 네. 양아치가 많다고 하죠. 산 주변에. 그리고 그다음이 신촌에서 서강대 앞으로 뻗어있는 노고산입니다. 네. 대학원생이 많다고 하죠. 산 정기상. 대학원이나 처갈놈들이 많이 나온다. 그 노고가 늙은 시어머니란 뜻인데. 네. 실제로 그 노고산이 약간 그 등이 굽은 듯한 모양새를 하고 있습니다. 아 며느리 때 고생해서 등이 굽어있군요. 그렇겠죠. 그런데 왜 이렇게 다들 산줄기에다가 대학들을 지어놨는지 모르겠어요. 그게 서울 지방 사람들의 궁금증이죠. 산이 있으면 대학부터 들어가나 보다. 그만한 부지가 그때 거기밖에 없으니까 그랬겠죠. 아. 아니. 그런데 꼭 여기만이 아니더라도 다른 동네도 보면은 웬만하면 대학이 다 산 중턱에 있더라고요. 아니. 저는 그렇게 생각 안 하는 게. 그리고 서울 지방 바깥의 분들은 이해 못해요. 그러니까 서울에 있는 촌놈이 개명대나 경북대나 전남대 이런 데 가봅니다. 네. 그럼 궁금합니다. 왜 평지에 대학을 지었지? 그렇죠. 맞아요. 왜 계단이 없지? 계속 평지네? 아. 그런데 확실히 부산대 같은 데 가면은 그 오히려 이게 산에 경사가 없잖아요. 네. 그러니까 오히려 공강 시간에 이동하는 게 더 힘든 것 같은 느낌이 들더라고요. 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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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그러니까 뭐랄까? 피학성이 채워지지 않아. 지루해요. 그러니까 이제 그... 무릎도 안 아프고. 네. 숙명여대나 상명대 다니면서 생명의 위협을 느끼던 사람이 부산대에 가면 대학 온 기분이 들지 않는다. 그러니까 지루하고. 그 산줄기들 중에 그러니까 이제 그 인왕산부터 안산으로 내려오는 그 산줄기 중에 말이죠. 대학이 없는 산이 있어요. 어디예요? 그게 이제 세 갈래 중에 가장 동쪽으로 흐르는 산인데요. 연세대와 이와여대 뒤쪽을 지나서 급격히 동쪽으로 굽습니다. 네. 지금의 애호계와 말리제 방향으로 뻗었다가 다시 한 번 서쪽으로 급격히 또 굽습니다. 네. 여의도를 마주보는 방향으로 뻗어나가죠. 이 산이 산세가 꽤 험한데다가 급격하게 S자로 굽어있잖아요. 네. 이게 용의 모양이다 해서 용산입니다. 그냥 동네 산이군요. 안산 같은 용산. 그렇습니다. 대충 인왕산 쪽이 용의 꼬리 부분이고요. 애호계, 공덕 이쪽이 용의 등짝입니다. 그럼 용의 머리통은 당연히 그보다 남쪽에 있겠죠. 부득이하게 용 얘기를 여러 번 하게 되는데 그래서 용이 강가에서 물을 마시는 그림 이런 얘기 설명드린 적이 있어요? 그 용의 머리통에 해당하는 부분이 서울 용강동입니다. 용강동. 네. 산세가 험합니다. 네. 용산과 강이 만나는 곳. 그래서 용강입니다. 그렇군요. 서울 지하철 5호선 마포역에 내리면 나옵니다. 그렇습니다. 저희가 이제 가끔 말씀드렸는데 저희 사무실에서 밥을 먹으려고 이제 밥을 바깥이 먹으려고 마포역까지 나가면 좀 멀어요. 네. 그래서 거기를 저희는 읍내라고 부르죠. 그렇죠. 읍내 가면 거기가 용강동이에요. 네. 도화동과 용강동이 있습니다. 큰 길 건너갑니다. 지역 지리에요. 네. 용강동의 강 건너편에 바로 여의도가 있습니다. 네. 국회의사당이 바로 마주 보이고요. 네. 여의도. 섬 이름이 여의도잖아요. 네. 용산에 용이 품고 있는 여의주라고 본 겁니다. 여의도라는 이름이 드래곤볼이라는 뜻이에요. 그런 것은 아닙니다만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네. 정확히는 여의도 안에 들어있던 밤섬을 여의주라고 보았습니다. 옛날 사람들은요. 아 그래요? 그러면 저게 여의주고? 네. 여의도는 그럼 뭐예요? 그러니까 그 여의주가... 가침대. 들어있는 거죠. 거치대. 네. 그렇죠. 거치대입니다. 여의주 거치대. 한강 밤섬이요. 그 먹는 밤처럼 동그랗게 생겨서 밤섬인데 지금은 여의도 북서쪽에 있고 여의도와 완전히 분리가 되어 있습니다만 옛날에는 여의도와 붙어있었습니다. 아 그래요? 그 옛날이 언젤까요? 뭐 7,80대 청취자 여러분 붙어있던 적 있습니까? 아니면 이거는 뭐 판계야 대륙일 때 붙어있던 겁니까? 아니 7,80년대 청취자 여러분들은 저기 섬이 있는 걸 몰랐죠. 7,80대. 아 그러니까 없앴으니까? 그래서 1930몇 년 동안 그때 이제 을충년 대홍수가 나섰어요. 그때 이제 그 한강의 물줄기가 크게 변하면서 심지어는 이제 지금의 송파구가 말이죠. 원래 강북이었어요. 아 네. 그렇죠. 그 건대 쪽에 붙어있었는데. 그리고 물인 곳도 많았죠. 그런데 갑자기 홍수가 나가지고 눈 떠보니까 그냥 동네가 다 강남 쪽으로 붙어버린 거예요. 그 정도로 물이 막 비가 많이 왔던 그때의 밤섬이 분리가 됐습니다. 그때 생긴 게 석촌호수죠? 아 그렇죠. 석촌호수는 그 이후에 이제. 그래서 이제 50년 뒤에 태어날 영혼들이 이제 소리를 지릅니다. 좋다고. 와 저기 살아야지. 집 사야지. 그 밤섬이 옛날에는 여의도에 붙어있을 때 말이죠. 비가 많이 와서 한강물이 불어나면 동그랗게 밤섬이 되고요. 가물면 여의도에 흡수가 되듯이 스르륵 들어갔더랬습니다. 그러니까 사람이 살았구나. 아. 네. 그러니까 옛날 사람들은 비가 많이 올 때 용이 나타날 때 말이죠. 용산에 사는 용이 여의도에서 드래곤볼 밤섬을 꺼낸다고 생각했던 거죠. 네. 당연히 용산 줄기는요. 밤섬을 마주보는 바로 그 앞까지 이어집니다. 정말로 한강변 바로 앞까지 산이 쭉 이어졌습니다. 옛날 지도들을 보면 말이죠. 지금도 물론 그렇게 산세가 이어져 있고요. 게다가 이게 그 아래쪽 남쪽 동네하고 다르게 그래서 마포 주변이 한강공원으로 가는 데에 많이 밑으로 내려가야 돼요. 고도가 조금 있거든요. 가까이 조금만 올라와도. 그렇죠. 여기가 딱 그래요. 그런데 밤섬은요. 용산구의 강변 앞이 아니죠. 그렇죠. 마포구입니다. 곽철용 형님이 무너졌냐고 물으시던 그 마포대교보다 더 서쪽에. 그렇죠. 마포구에서도 한참 더 가야 됩니다. 네. 대놓고 마포구 앞에 있습니다. 음. 마포구 밑이 됐어요. 이 여의주가. 네. 왜 그런가 하면 용산이 마포구에 있어서 그렇습니다. 자. 여기까지는 지금 선생이 할 말을 다 믿으면 밝혀진 거예요. 원래 용산이라 불리던 산은 마포, 현재 지역구분상 마포구다. 네. 오리지널 용산의 정확한 위치가 어디냐 하면요. 가장 가까이 갈 수 있는 데가 서울 지하천 5호선 마포역이에요. 네. 아, 네. XSFM 지리학 시간이에요. 네. XSFM이 있는 곳입니다. XSFM에서 가장 가까운 방송사는 불교방송이에요. 네. 그 불교방송국에서 큰 길을 건너가면 용강동이고요. 네. 거기에는 갈비집과 이런저런 유명한 고깃집들이 있어요. 네. 불교방송국의 뒤편으로 들어가면 도화동인데. 거기는 이제 전차 모양 화장실이 있죠. 네. 그 안쪽 길로 들어가면 갑자기 존나게 가파른 동네가 나옵니다. 그렇습니다. 그렇습니다. 도화동에서 안쪽으로 들어가면 여전히 사람들이 많이 살고 아파트도 많은데 네. 가팔라지기만 겁나 가팔라집니다. 갑자기. 네. 네. 가파른 주제에 어린이 보호구역이어서 중간에 30km 단속 카메라도 있어요. 아, 맞아요. 그렇죠. 거기에 초등학교가 있잖아요. 거기서 30km로 몰리면 기름을 꽤 많이 먹습니다. 그러니까요. 거기서 이제 열심히 등산을 하면 마포초등학교가 있잖아요. 네. 마포초등학교 되게 높습니다. 어떻게 이렇게 높은 데, 가파른 데 애들이 다녀 할 정도로. 네. 그런데다가 마포초등학교가 있는데 용산이라서 그래요. 원래 거기가. 용산인데 거기 있는 초등학교는 마포초등학교인 겁니다. 아, 그 용산위에 올라서서 비 오는 날 용산위에 올라서면 여의주가 보였겠네요. 그렇죠. 여기가 지금은 산을 다 빡빡 밀어버리고 아파트 단지가 가득 들어섰기 때문에 맞습니다. 다른 동네에 살다가 이사 오신 분들은 원래 여기가 산이었다는 걸 잘 모르시기도 합니다. 그냥 동네를 돌아다니면서 길이 왜 이래. 그렇죠. 왜 이렇게 경세가 졌어. 이러는데요. 이렇게 길이 가파르고 험난한 이유가 용산이기 때문이고요. 네. 여기 아파트 단지 지을 때 말이죠. 금이 나왔었어요. 골드? 네. 금광이 나왔었어요. 언제요? 죄송합니다. 예전에. 그래서 근데 그 금광이 나왔는데 그걸 그냥 덮어버리고 그 위에 그냥 아파트 지었어요. 그렇네요. 얼마 안 나왔나 보네요. 하여튼 그래서 그 아파트 이름이 황금 아파트예요. 아, 맞아요. 들어봤어요. 그거 XSFM의 바로 근처에 있습니다. 멀지 않습니다. 네. 밤섬을 마주하고 있는 이곳. 여의도가 바로 앞에 보이고 여러분들께 지금 그 할시를 보내드리고 있는 XSFM이 있는 이곳. 여기가 오리지널 용산입니다. 여기가 용산입니다. 그래서 저희는 다행이죠. 여기가 진짜 용산인데 행정구획상 여기가 용산이 아니다 보니까 대통령이 이리로 오진 않습니다. 다행히도. 저희 동네 지리학 시간이니까 조금만 더 이런 편린들을 알려드리면 저희 여기 동네 사람들만 알 수 있는. 저희는 이제 마포역에서 나아서도 한참을 걸어가야 나와요. 뭔가 서울시내 같지 않게 생겼죠. 저희 이 동네는. 여기에서 서울시내 같지 않은 동네 쪽 반대편으로 더 걸어가면 용산이 나오는데 실제로 저희 스튜디오에서 한 천 걸음 안 걸어도 용산구로 진입하게 됩니다. 조금 걷다 보면 아까 지금 손희상 선생님이 말씀해 주신 대로 강가 쪽과 그냥 동네 쪽에 고도 차이가 엄청나게 심한데 그래서 집을 지으려고 해도 밑에 벽을 거대하게 세워놓고 그 위에 집을 지어요. 조금만 걷다 보면 그 거대한 벽이 나오고 누가 언제 그렸는지도 모를 락카 페인트로 글씨가 써 있습니다. 줄을 쫙 긋고 화살표를 양쪽으로 그어놓고 용산 마포 누군가가 써놨어요. 아주 어색한 위치에. 이 동네에 보면 상가 건물이 출입구가 두 개나 양쪽에 있는 경우가 있잖아요. 그렇죠. 그런 경우에 층이 다른 경우가 있어요. 각 쪽으로 나오면 지하 4층. 그렇죠. 이쪽으로 들어가면서 지상층인데 하여튼 그렇게 돼 있는 경우가 있죠. 용산이 현재의 용산구에 있지 않고 마포구 XSFM이 있는 여기에 있다는 또 다른 흔적은요. 주변에 지명입니다. 용산이라는 마운틴을 사이에 두고 서쪽에는 용강동이 있어요. 좀 전에 말씀드린 용의 머리 부분이고요. 그렇죠. 그렇다면 드래곤 마운틴의 이스트사이드에는 무엇이 있느냐. 일단 마포역에 내려서요. 도화동과 공덕동을 지나서 동쪽으로 가면. 그런데 이렇게 동쪽으로 갈 때는 산을 넘어야 되니까 좀 힘듭니다. 산이 있습니다. 산을 넘어가면. 요즘은 그 산 중턱에 이마트가 있습니다. 그래요. 진짜 힘들어요. 좀 힘들다 싶으면 이마트가 보입니다. 가면 용산구 용문동이 나옵니다. 용문동은 정말 실로 산세가 가파릅니다. 대신에 이쪽에서 갈 때는 그쪽에서부터 내려가는 내리막길이죠. 정확히 루트는 다릅니다만 지금 방향 쪽으로는 저희 사무실에서 컴퓨터가 고장났을 때 가는 방향입니다. 맞습니다. 컴퓨테이션으로 가는 방향이죠. 그리고 그 용문동 안쪽에는 빌라가 상당히 많고 올라갈 때도 힘들고 내려올 때도 자빠지기 좋은데 용산이라 비쌉니다. 용문동이 용산구에 속하면서 마포구와 동서로 경계를 맞닿고 있는 동네입니다. 그렇습니다. 다시 말하면 용산구에서 가장 서쪽에 있다는 거죠. 네. 물론 최근에는 이제 저희들 지금 행정구역인 마포동이나 옆에 청암동이라고 용산구 청암동이라고 있긴 있는데 거기는 다 최근에 생긴 구역이고 오래된 동네 위주로 소개를 해드리고 있어요. 용문동이라는 동네의 이름이요. 용문동 주민센터 홈페이지에서 공식적으로 밝히고 있는 바. 아 좋아요. 공부 많이 했네. 용산의 용자와 동문외계의 문자를 따서 붙인 이름입니다. 동문외계. 네. 이스트게이트 엑스트라터레스트리얼. 그렇습니다. 외계? 네. 동쪽 문의 바깥동네라는 겁니다. 아. 이 용문동이 옛날에 용산에 동문외계가 있던 곳이기 때문에 용문동인데 용산으로 들어가는 동쪽 길에 어귀라는 거죠. 용산이 아니에요. 용산이 아니라는 얘기죠. 동쪽으로 가면 있는데요. 용산 그러네요. 용산의 동쪽이니까 동네 이름이 그렇다는 건 거기가 용산이 아니라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 동네 동쪽 길 어귀에 형성되어 있었던 시장이 있었습니다. 지금도 시장입니다. 네. 굉장히 옛날에 큰 시장이었어요. 마포 쪽에서부터 뱃사람들이 가지고 들어오는 해산물. 그렇죠. 젓갈. 그리고 조선시대에는 남산에서 지금의 용암초등학교가 있는 자락을 지나서 격리당길이 있는 데까지가 과수원이었는데. 그렇군요. 거기서 재배되던 과일을 용문시장에서 맞바꿨어요. 교역시장이었습니다. 그러니까 그 인천 앞바다부터 한강까지 사이에서 뭔가를 잡아오고 하면 이제 마포 나루에서 그거를 들고 와서. 들고 오죠. 한강 북쪽에서 키우던 과일 같은 것과 바꾸는 시장이었다. 네. 여기를 밀고 여기서 이제 시스템을 개선하고. 왜냐하면 여기가 이제 독과점이 심했던 시장이었기 때문에. 시스템을 개선해가지고 새로운 시스템으로 서울에 있는 과일 물량을 조절하겠다고 해서 만든 게 가락시장이죠. 남쪽으로 내려갔군요. 그런데 그 가락시장으로 상인들이 옮겨가기 전에 일제시대에 그 시장을 한 번 더 옮겼었어요. 그러니까 지금 해산물, 소금, 젓갈 그리고 과일 이렇게가 교역되던 이 시장이 용산역 주변에 형성이 됐었습니다. 큰 규모로요. 거기가 바로 지금의 그 컴스테이션이 있는 데죠. 용산 전자상가입니다. 전자상가가 됩니다. 그런데 그 시장이 다시 전자상가가 되면서 거기에 있는 상인들이 가락시장 쪽으로 옮겨간 거죠. 그렇죠. 이게 그 도시가 늘어나고 도시의 지형이 살살살살 바뀌면서 큰 시장이 옮겨가죠. 그걸로 역사를 알 수 있잖아요. 우리 서울 사람들은 회먹는데 어디죠? 노량진. 노량진의 시장이 커지기 전에는 그 전에 수산물이 가장 많이 우리나라에서 모여있던 곳은 미사지구에 있었잖아요. 하남. 그렇죠. 그랬는데 서울 안으로 들어와야 될 필요성이 있으니까 그 일로 들어온 거 아닙니까? 그거는 강 따라 올라와서 거기서 유통이 되었던 거죠. 해산물들이. 맞습니다. 그런 것처럼 용문시장이라는 커다란 시장이 있었더랬어요. 그 용문동이 오리지널 용산의 동쪽문의 더 동쪽 바깥인데. 그러면 지금의 용산보다 훨씬 서쪽에 용산이 있었다는 얘기죠. 네. 지금의 서울 지도를 보면 용문동이 용산구의 가장 서쪽이죠. 용산이 꽤 많이 옮겨갔네요. 그러니까 용문동을 기준으로 용산이 허드를 넘었네요. 그러니까요. 기가 막히게도 용산이 용산구에 없고요. 오늘날의 용산구는 사실은 예전에 둔지라고 불리우던 다른 지역이었습니다. 동네 이름을 둔지라고 부를 것 같으면 겁나 안 중요한 동네였나 보네요. 둔지, 둔초는 보통 왕이 하사한 땅에 붙이는 이름 아닌가요? 그건 보통 둔지 같은 이름은 꼭 왕이 아니더라도 누가 주면 그렇게 부르기도 하는데. 마치 동네에 있는 고유 지명이 앞산 뒷산인 것 같은 동네의 느낌이랄까요? 아무렇게나 지은 이름. 제가 자주 말씀드리지만 제가 군 생활을 했던 화천에는 산의 정식 명칭이 딴산입니다. 어더 마운틴. 그렇죠. 그 산이 아닌 거예요. 많은 사람이 찾아갔는데. 길을 틀리면 잘못 오는 곳. 그렇죠. 그런 곳은 보통 누가 간판에 붙여놨잖아요. 여기는 땡땡이 아닙니다. 아닙니다. 그렇죠. 용산구도 그렇습니다. 과거에 고려시대, 조선시대의 문헌이나 지도에 나오는 용산은 지금의 용산구와 다릅니다. 옛날 풍수 지리맨들이 막 들춰보면서 용산이 길지였다라고 말하는 그 지역은 전부 지금의 마포구에 속하고 있고요. 여기군요. 인수위가 이 방송을 듣지 않길 바래요. 큰일 나겠네. 윤땡열 당선인이 가겠다고 한 곳은 용산이 아니라 둔지라는 지역이죠. 우리가 지난주에 헬마우스 코너를 통해서 하나를 알려드렸잖아요. 청와대 흉지로는 90년대에 처음 나왔다. 헬마우스가 저번에 방송을 하면서 풍수지를 좀 찾아봤는데 인왕산에서 용이 내려와서 이렇게 해서 강에 머리를 담그고 있는 모양새라고 하는데 자기는 지도를 봐도 잘 모르겠다 그랬잖아요. 왜냐하면 마포에 있었으니까 여기였으니까 용산 쪽에도 산맥이 있어요. 그거는 인왕산에서 내려가는 게 아니고 서울 남산에서부터 내려가는 거예요. 그 남산이 이제 쭉 이어져서 둔지산 쪽으로 가는 거죠. 지난 방송과 이번 방송을 통해서 두 가지를 지금 저희가 얘기를 해낸 거예요. 청와대 흉지로는 근거 없다. 오늘은 뭐죠? 용산 길지론? 아니다. 틀렸다. 거기가 아니에요. 일단 거기가 아니다. 제가 맨날 집에 갈 때 넘어가는 30km 삥삥삥거리는 거기가 용의 머리군요. 네. 그렇죠. 그런데 그러면 요즘 아파트 주민들처럼 억지 쓰잖아요. 나 잠실이야 라고 말한 다음에 민원을 계속 넣어서 잠실 세뇌역으로 바꾸죠. 그렇죠. 그래서 억지로 용산이라고 여기 용산이 있다고. 하지만 이경식이 있을 뿐입니다. 잠실 세뇌역 원래 이름 기억 안 나네요. 신천. 신천. 아니 신천 맞아. 그런데 잠실 세뇌역은 그렇게 바꿀 만한 근거가 있긴 있습니다. 잠실역이. 용산에 비하면. 왜냐하면 잠실 세뇌역으로 만든 신천역이 거기가 원래 잠실이고요. 그리고 지금 지하철 2호선 잠실역이 원래가 신천이에요. 그 양쪽에 이름이 바뀐 거예요. 맞바뀐 거예요. 옛날과 다르게. 실제로 잠실역의 가장 적당한 이름은 롯데역. 네. 그렇죠. 그 신천이라고 하는 혹은 세뇌라고 하는 그 이름이 아까 말씀드린 그 대홍수 때 한강의 물줄기가 바뀌면서 그 한강 물줄기가 잠실역 앞쪽까지 쭉 내려왔었잖아요. 바로 그 한강 물줄기 그 앞쪽에 새로 생긴 물길을 가르치는 말이었습니다. 세뇌. 네. 잠실 나루도 원래는 성매였죠. 소소한 한양 지리학 시간입니다. 광고 듣고 오세요. SSFM입니다. 콕 집어 콕 좋은 원료를 쓴 김치를 만들 시간이 없을 땐 콕 집어 콕 배추, 무, 고춧가루, 생강 전부국산 다시마, 홍합, 표고보섭도 아낌없이 쓰죠. 그러니까 김치가 생각날 때 콕 집어 콕 네. 진경호 팀장입니다. 저희 엄마요. 진짜 경자옥자요. 충성, 경장, 진, 경, 옥 세상의 모든 경옥을 위해 120시간 진하게 다렸습니다. 활력있는 사람들의 이름 진경호 평생네이처 뭔가 그곳을 떠난다는 게 되게 믿기지가 않았거든요. 반평생보다 더 많이 자랐는데 갑자기 떠나게 된다니까 믿기지도 않았고 여러분의 독립은 몇 살이었나요? 보육원의 아이들은 만 18세가 되면 시설을 나와 홀로 살아가야 합니다. 어른이 되기는 아직 이른 나이 곁에 아무도 없다면 그것은 자립이 아니라 고립입니다. 18. 홀로 어른이 되어야 하는 아이들을 위해 함께 해주세요. 아름다운 재단은 18어른의 건강한 자립을 응원합니다. 아름다운 재단 18어른 캠페인 스카이프를 통한 1대1 수업 퍼펙트 25의 까다로운 티칭 테스트를 통과한 우수한 강사진들이 여러분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너무나도 인상적이게 저렴한 가격은 저희를 신뢰하기보다는 여러분이 직접 비교해보시기를 추천을 드립니다. 근데 이제 10분 가격과 25분 가격을 같은 기준으로 생각하시면 안되겠죠? 그런 바보는 일단 다른 것보다도 주식에 손 대면 안됩니다. 그렇죠. 네. 최소 40% 토막을 낼 겁니다. 자신의 재산을. 방금 물어봤어요. 그 신라호텔 주식 올랐냐고 네. 떨어졌대요. 왜지? 왜냐하면 안타까운 일이네요. 네. 취임식을 해보고 마음에 들면 갑자기 거기서 진무실을 하는데 어이구. 큰일이네 그러면. 나무 몇 개 비고 어이구여서 안되잖아. 언택트 시대에 걸맞는 접촉없는 영어 강습이라는 카피는 이제 좀 바꿔야겠네요. 네. 이제 택트해도 되지만 네. 언택트는 편하니까요. 그렇죠. 퍼펙트 25 그리고 이렇게 영어 못하는데 누구 만나는 거 무섭잖아요. 나한테 영어로 말할 거래 저 사람이 그럼요. 무섭잖아요. 수강생 위주의 수강 유연성 예를 들어 이제 저희가 선거방송을 하거나 네. 국간방송을 하거나 이제 앞으로는 선거방송이죠. 네. 선거방송을 청취해야 되기 때문에 잠깐 수업을 끊겠다. 네. 잠깐 홀딩을 시키고 연기를 하겠다라는 것 가능합니다. 네. 그리고 미국 중간선거 때문에 내가 방송을 많이 봐야겠다. 미국 방송을. 네. 그래도 다시 시작하면 됩니다. 그때. 그렇죠. 그리고 만약에 미국 국정감사를 내가 봐야겠다. 하지만 그건 안됩니다. 거기는 국정감사가 없으니까요. 그렇죠. 유명상 PD 뭐 하는 거예요 지금. 아니면 뭐 미국 선거 네. 관심 있다. 중간선거 관심 있다. 그러면은 이제 다시 가능하도록 만들어주고 싶은 영어 강습이 준비되어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리고 이제 보통 제가 수강생들 후기를 좀 읽어보다 보면요. 선생님들하고 라포가 굉장히 좋더라고요. 이게 이 회사에 계약한 노동자들이 그 부분에 특화된 사람들을 어떻게 이렇게 잘 구인했는지 모르겠어요. 네. 그래가지고 원하신다면 원하는 주제로 대화를 하는 것도 충분히 가능해 보이더라고요. 언택트 주제의 이 훌륭한 스승님들을 만날 수 있어요. 퍼펙트25 고려해 주세요. 감사합니다. 단양 지리학 이상평론 시간입니다. 용산은 지금의 용산군은 용산이 아니었다. 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었습니다. 그렇다면 지명이 왜 그렇게 바뀐 것일까. 그러게 말이에요. 제가 옛날에 그런 얘기 들었어요. 문경시에 가면은 실제로 문경은 인구밀도가 높지 않아요. 그렇죠. 사람이 많은 곳은 점촌입니다. 원래 점촌이 더 큰 동네였어요. 그런데 둘이 합하고 이름을 문경으로 정한 거예요. 그 이유를 물어보면 노다우신 거예요. 점촌은 폼이 죽는다. 점촌이 훨씬 큰 동네인데. 그래서 문경으로 갔어요. 이렇게 쉬운 이유들도 있어요. 그런데 용산은 어떨까요? 용산은 조금 이야기가 길죠. 한양 도성 남쪽에 있었던 둔지방이라는 지역이었는데 여기에 용산이라는 이름이 붙은 것은 의외로 20세기의 일로 그렇게 오래되지는 않았습니다. 이 시기 20세기 초반에 우리나라가 아주 X같은 일을 겪었죠. 온 아시아가 X같은 일을 겪었습니다. 개X같다가 표준어더라고요. 그래요? 그냥 X같다가 아니고? 개X같다는 표준어로 등재가 되어 있어요. 상준이 어떻게 이거 다 자르느라고? X같다는 등록된 말이 아니고 개X같다. 개X같다는 안 잘라도 돼요. 아 그건 욕이 아니군요. 네 그런 일을 겪었었는데 개X같다 검색해보시면 사전에 있어요? 옥스퍼드 랭귀지에도 등재가 되어 있고요. 자르지 말까? 어떡하지? 아니 사전에 있으면 교양 있는 말이에요. 그럼 X같다만 자르고 개X같다만 자르고 못 말하겠다. 네 하여튼 그런 일을 겪었습니다. 을사조약, 정미조약, 경술국치의 사면타를 맞게 되죠. 네 나라를 잃은 일은 개X같은 일입니다. 네 그런데 그렇게 되기 전에 이미 일본 군대는 조선 땅에 들어와 있었습니다. 아 그렇죠. 지금의 용산 주한미군기지 부지의 말이지요. 캠프 용산에. 네 왜 거기에 외국 군대가 주둔했냐면 남대문을 통해서 한양도성으로 곧장 들어갈 수 있는 위치였거든요. 그렇습니다. 네 여러분 지금 잘 생각하셔야 될 게 그때는 여기가 한양도성이 아니었죠. 남대문 바깥이었죠. 네. 일본군이 이제 그 성문 바깥에 위치할 수밖에 없다면 진입하기 제일 좋은 곳. 그렇죠. 멱살 잡는 곳. 네. 시 여기였던 거예요. 일본군이 주둔하기 전엔 청나라 군대가 주둔하고 있었습니다. 네. 너네가 말을 안 들으면 언제라도 대원군을 납치해 갈 것이다. 네. 라고 하는 그런 이제 무력 시위 같은 거죠. 네. 즉 나라의 멱살이었던 거예요. 그런데 그 청나라 군대는 청렬전쟁 때 다 뒤졌고요. 산 사람은 청나라로 돌아갔습니다. 다 뒤졌다 그러면. 어딘가에. 분명치 않아. 살아남은 사람도 있었겠죠. 네. 그리고 나서 그 위치에 일본군이 들어간 거죠. 그러니까 요새 이제 환경단체와 민주당에서도 그렇고 일부 자꾸 지적을 하는 문제가 그거죠. 네. 이 땅은 너무 오랜 세월 우리 땅이 아니었다. 네. 그러니까 환경영향평가를 길게 할 필요가 있는데 환경에 어떤 영향을 미쳤는지 알아본 다음에 거길 점령했던 모든 나라한테 책임을 물어야 되는데 대통령이 바로 들어와 버리면 그럴 수가 없는 거예요. 국부 손실입니다 이게. 어? X같다도 등재가 돼 있는데. 다 잘라서. 지금까지 그거 보고 있었어요? 듣기 싫으면 잘라. X발은 등재가 안 돼 있네요. 아 C1발은요? 네. 아무튼 X같은 시절에 대한 얘기예요. 그런데 마침 그 무렵에 아직은 나라가 망하기 전이었어요. 고종이 미국 자본을 끼고 쎄쎄 하고 있었습니다. 그렇습니다. 그 경인철도를 지었지요. 미국 돈으로요. 네. 서울과 인천을 잇는 철도. 한국에서 가장 오래된 1호선 노선. 네. 지금의 서울 지하철 1호선의 모태가 된 노선입니다. 그렇습니다. 이게 원래는 인천 항구에서 한강 남쪽에 있는 노량진까지만 연결을 했었는데. 한강 남쪽을 따라 쭉 들어오는. 네. 그러니까 지금의 김포 골드라인 같은 거였던 거예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한강 철교가 제일 먼저 지어진 다리죠? 그렇죠. 그걸 일본이 인수를 해요. 네. 인수를 해서 한강 너머까지 경성역까지 노선을 확장했습니다. 경성역. 한강. 아니 한양도성의 남대문 바로 앞에 있는 그 경성역이 지금의 서울역이고요. 그리고 지금의 서울역 옆에 있는 구역사가 그것이 되겠습니다. 그렇습니다. 종합해보자면 일본 혹은 청 등이 조선 왕실의 멱살을 잡기 위해 잡고 있던 터가 오늘날 우리나라 대중교통의 한가운데로 자리 잡기 시작했던 거예요. 그때 경성역이 남대문의 바깥에 있었으니까 그때의 경성역 지금의 서울역 위치는 원래 서울이 아니었던 거죠. 그렇죠. 원래 이거를 영국인인가가 지으려고 하다 망했죠? 미국인입니다. 미국인입니까? 망하고 일본이 인수를 한 거죠. 네. 망하게 만들었어요. 일본이. 온갖 꼼수를 써서. 그런데 좀 전에 윤 기자님 말씀하셨듯이 철도가 남대문 바로 앞에까지 들어오려면 열차가 한강을 넘어다닐 수 있는 튼튼한 교각을 지어야 됐죠. 그 한강 철교를 일본이 되게 무리해서 굉장히 무리해서 지었습니다. 사람을 갈아 넣어가면서 서둘러 지었습니다. 왜 그랬냐면 조선에 주둔하고 있는 일본 군부대가 한강 넘어 지금의 미군부대의 위치에 있었으니까요. 그동안은 배 타고 들어왔을 거라는 걸 예상할 수 있습니다. 혹은 도보로 걸어 들어왔거나. 일본이 그 철도 노선을 탐낸 이유가 바로 그겁니다. 경인철도가 경성까지 연결되고 나서 얼마 지나지 않아서 러일전쟁이 일어났는데요. 그 전쟁을 일으키기 위해서 사람을 죽여가면서까지 막 무리를 해서 다리를 지은 겁니다. 그 시절의 한반도의 인프라는 보통 전쟁을 위해 만들어집니다. 경부선을 통해서는 조선으로 전쟁 물자를 들여오고 경인선과 인천항구를 통해서 군대를 파병했습니다. 러일전쟁 때는 경의선이 아직 개통되지 않았을 때라서 사실상 거의 모든 일본 병사는 경성 앞을 지나갔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럼 경성역에 내려서 거기서부터 도보로 갔겠네요. 아니죠. 경성역에 가기 전에 경성역과 노량진 중간에 여기 하나 더 있잖아요. 역을 만들었으니까. 그게 바로 용산역입니다. 그 용산역을 통해서 일본군 병사들을 인천항까지 실어나른 거고요. 그 용산역이 지금도 서울 지하철 1호선과 KTX의 용산역입니다. 네. 터가 같아요. 네. 그런데 그 용산역은요. 마포구에 있는 오리지널 용산. 드래곤 마운틴에서부터 동쪽으로 2.5km 떨어진 위치에 있습니다. 아. 서울대입구역. 우리가 아까 얘기했던 게 쓸데없는 비유가 아니었던 게 저 신격호역이 잠실역이 됐던 것도 처음으로 지었던 그 동네에 지었던 지하철역이 거기였는데 근처에 쓸만한 이름이 잠실이었는데 잠실량 몇 킬로가 떨어져 있어도 그렇죠. 그냥 그 이름을 붙일 만한 거예요. 그렇죠. 서울대공원 서울에 안 있습니다. 네. 강남대학교 강남에 있죠. 하지만 강남구에 안 있습니다. 강남대학교는 원래 강남에 있었대요. 그러니까 뭐 한강에 남쪽인 건 뭐. 강남구에 있었대요. 그래요? 그런데 간 거래요. 아 그래요? 네. 강남대학생한테 물어보잖아요. 네. 되게 열변으로 막 얘기해줘요. 서울공항 서울에 안 있죠. 그렇죠. 서울구치소 세민이네 집 근처에 있습니다. 의왕구치소라고 하네요. 옛날에는 거리 개념이 그랬습니다. 역 앞에 딱 내려서 아무것도 없고 허업 얼판이잖아요. 옛날에는. 그게 이제 지금 60대 정도 되면 이해를 쉽게 하실 수 있는데 도성 밖으로 서울을 넓히는 작업을 한참 하던 개발독재 시대에 강남, 서초, 송파에 가면 아파트를 지어놔요. 다들 비웃어요. 왜냐하면 주변 수 킬로미터의 밭밖에 없으니까. 그렇죠. 밭은 다 뭐예요. 그리고 또 농사하는 사람 다 쫓아내가지고 농사도 안 해. 아무것도 없는데 아파트만 단지가 딱 들어와 있는 거예요. 저길 누가 가냐. 택시기사들도 안 가려고 그럽니다. 흙 묻는다고. 거기는 왜냐하면 또 진흙탕이어서. 그랬던 시절이 있었단 말이에요. 거기에서 시간을 지금 50년 더 되돌렸잖아요. 그랬으면 용산도 사대면 바뀌잖아요. 용산이 그랬었던 거예요. 촌이죠. 아무것도 없겠죠. 강남1970이라는 영화 보면 논바진 그 땅을 개발하기 위해서 깡패랑 정치인들이 그 땅을 살려고 경쟁하는 그런 이야기가 나오죠. 네. 그때 불붙기 전만 해도 그냥 허업 얼판. 네. 그 2.5km라고 하는 그 거리는 서울대 입구역에서 서울대학교 인문대까지 거리가 딱 2.5km고요. 아 맞다. 제일 웃긴 건 서울대역이구나. 그렇죠. 서울대에 있고요. 거기가 무슨 서울대역입니까? 지하철역에 내려서 아무리 둘러봐도 학교가 보이질 않아. 저 옛날에 요즘 같은 시대는 아니고 옛날에 원선으로 가는 친구들이 울면서. 지하철 1호선에 한신대역이 있는데 한신대역에서 한신대학교까지 거리도 딱 2.5km입니다. 아 그래요? 이게 사람 기준으로 보면 사람은 이제 2.5km 정도를 걸어가려면 한 4, 50분 정도를 걸어가거든요. 그렇죠. 근데 치타는 시속 130km로 달리니까 한 1분 정도면 갈 수 있어요. 그렇죠. 그런 거리예요. 치타 전용이죠. 근데 치타는... 그럼 쿠팡이츠밖에 허용이 안 되죠. 치타 메달. 치타는 2.5km를 한숨에 못 달려요. 아 그런가요? 네. 짧게 짧게 예전에 서울대 입구역에 서울대 입구역이라는 이름을 붙였을 때도 보면 지하철을 지었는데 저만치 2.5km 바깥에 서울대 학교가 있어요. 근데 그 서울대하고 서울대 입구역하고 지하철역하고 사이에 아무것도 없는 허허벌판인 거예요. 그렇죠. 그러면 서울대 입구역이라고 이름을 붙이는 거고. 그렇죠. 마찬가지로 1900년대 이때 1904년쯤일 거예요. 용산역 개통한 게. 그때에도 용산역이 들어올 때 주변을 둘러봐도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용산까지가. 저 멀리 용산이 있는데. 그래서 용산역이라는 이름을 허허벌판이었으니까 어떤 일본 사람이 붙인 겁니다. 이거는 또 이제 제가 옛날에 살던 남한산성 입구역도 있어요. 아 그래요? 남한산성 입구역에 내리면 남한산성은 없고 법원이 있거든요. 남한산성까지 얼마나 돼요? 거리가? 거리가 지금 제가 이걸 지도를 한번 해볼게요. 잠시만요. 저한테 관련해서 가장 좋은 사례는 대전현충원역입니다. 간혹 현충원에 인사하러 갈 일이 있는데 처음 지하철 타고 갔을 때 대전 지하철을 죽여버리고 싶었습니다. 대전현충원역 내리면 아무것도 없고요. 무슨 공업사 같은 거 하나. 역세권에 있고 아무것도 없고 겁나 오래 걸어야 현충원이 나오거든요. 그다음부터 승질 나가서 차 몰고 가는데. 남한산성 입구역에서 실제로 남한산성 입구까지 가려면 약 3km 정도네요. 걸어서 1시간 한 20분 정도 걸리네요. 그래서 남한산성 입구역에 딱 내리면 거기에 법원이 보여요. 소원지방법원이 거기 있어요. 그래서 등산하러 왔다가 이혼을 하게 돼요. 3km 정도면 치타는 한 1분 20초 만에. 잠깐 물을 마시고. 치타는 3km를 한 번에 뜨면 심장이 터져 죽어요. 그렇구나. 용산역 주변에는 아무것도 없는 허허벌판이었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었는데. 네. 용산역 주변에는 그럼 왜 아무것도 없었느냐. 한일합방 이전에는 여기가 사람이 살기 정말 어려운 데였습니다. 지금은 한강변에 둑을 다 쌓아놓고 치수를 하고 열심히 그 물길을 막아놨어요. 하지만 이렇게 큰 강이면 물난리가 나면 엄청나게 넓은 지대로 물이 퍼집니다. 일제시대는 물론이거니와 해방 이후에도 60년대 70년대까지도 비가 좀 많이 왔다 싶으면 침수가 됩니다. 완전 침수가 되는 동네입니다. 저희 집이 지금 3대째 용산 바로 여기 이 지역에 살았거든요. 저 때 이사를 갔고. 할아버지 할머니로부터 되게 많은 이야기를 들어요. 할아버지 할머니들의 주된 대화 주제의 토픽 가운데 하나가 홍수예요. 그렇죠. 비가 많이 오면 사람 키보다 더 높게 물이 차오른다. 너무 많이 겪었으니까요. 용산구에 용산역에서 좀 더 한강 쪽으로 가면 이촌동이 있어요. 그렇죠. 이촌동이 동부이촌동, 서부이촌동 이렇게 두 개가 있어서 이촌동이다라고 알고 계신 분들이 많은데 그게 아니라 이자가 떠나갈 이, 떠내려갈 이자를 씁니다. 그렇군요. 비가 많이 왔다. 그럼 다 떠나갑니다. 이게 2022년이나 웃지. 그리고 치수라는 게 그렇게까지 완전해진 지가 오래되지 않아서 저도 강에서 그렇게 멀지 않은 곳에서 학교를 다녔는데 6, 7월이면 학교 안 나오는 애들 많았습니다. 물 퍼낸다고 집에서. 예전에 그랬어요. 진짜로. 빠이촌동이군요. 동네 이름이 빠이라니. 예전 신문들을 들춰보면 홍수라고 검색을 해보면 삼각지일 때까지 다 침수가 됐었다는 기록이 되게 많아요. 삼각지면 엄청 안으로 들어온 건데. 삼각지도 그랬고 저 어릴 때만 해도 왜 1년에 한 번씩 봤잖아요. 수마가 핥히고 간 상처. 그렇죠. 요즘은 그런 말 많이 안 하죠. 저희 아버지 때만 해도 다들 많이들 떠내려갔었습니다. 저희 아버지도 떠내려갔었어요. 그런데 물론 선생의 아버님이 떠내려가서 노원구로 간 건 아니고요. 너무 멀리 갔잖아 그러면. 송파는 한 10년 전만 해도 잠겼던 것 같은데요. 제 기억에. 망원도. 망원동도 그렇죠. 망원은 원래가 늪지대였으니까. 용산이 없는 용산구. 이렇게 된 시작이 러일전쟁 전에 일본이 지은 용산역 때문이다. 이야 재밌어요. 여기까지는 의문이 이제 해결이 됐습니다. 하지만 우리에겐 아직도 남은 의문이 있죠. 네. 용산구가 되게 크잖아요. 그렇죠. 용산구가 22제곱미터입니다. 22제곱킬로미터겠죠. 그렇죠. 22제곱킬로미터. 22제곱미터 안에 구청장도 못 들어가요. 독방이지 그건. 교황님이 사시는 바티칸이라는 나라보다 4.5배나 큽니다. 용산구가요. 그렇죠. 그 용산역은 용산구에서도 서남쪽에 완전 치우쳐 있고. 그렇죠. 지금의 용산구를 보면 북쪽으로는 서울역과 남산. 그리고 동쪽으로는 저만치 이태원을 지나서 한남동까지가 다 용산구에 들어가 있습니다. 용산구가 엄청나게 동진했어요. 용산이. 북쪽으로 동쪽으로 엄청 많이 갔죠. 그리고 남쪽으로는 원효대교, 한강대교, 동작대교, 잠수교, 한남대교까지 한강을 지나는 다리가 5교나 있습니다. 반포대교 합함 6개가 됩니다. 반포대교는 약간 가능하다고. 반포대교랑 잠수교 곱하니까. 이렇게 된 것도 역시 일제시대와 관련이 있습니다. 철도는 근대화를 촉진하지요. 그렇죠. 역이 들어서고 주변에 시가지가 새로 생깁니다. 그렇습니다. 역세권이 됩니다. 민가가 새로 생기고 길이 뚫리고 이런저런 시설들이 들어오게 됐지요. 용산역 주변에 새로 생긴 동네를 신용산. 신용산. 지금 있잖아요. 신용산역. 그렇죠. 그 지하철 4호선 신용산역의 유래입니다. 궁금하죠. 아니, 여기는 내가 아는 가장 용산스러운 용산인데. 그러니까요. 여기가 왜 신용산일까. 그래서 저는 그렇게 이해를 했어요. 신용산이 아니고 여기 하나 더 필요하니까 신용산역인가 보다. 아, 용산역 2. 그렇죠. 그렇게 생각했어요. 용산역 리. 예전에는 신용산이 지하철역이 아니라 동네 이름이었죠. 오늘날의 용산구 한강로동과 삼각지 주변이 신용산 지역이었습니다. 아, 지역 이름. 철도역 주변에 새로 생긴 근대식 동네. 그리고 일본군 기지에서 되게 가까이 있는 동네. 당연히 이 동네엔 일본인들이 많이 살았겠지요. 그렇군요. 아, 이해가 되네요. 용산은 여기인데 용산역이 저기 생겼어. 용산은 여기 있어. 그런데 저기 새로운 용산역이 생겼네? 그럼 저긴 신용산. 그렇죠. 그리고 원래 용산은 마포. 네. 그건 좀 이상하잖아요. 그러려니. 그 마포를 신용산이 생겼으니까 구용산이라고 불렀습니다. 그렇죠. 그렇게 부르죠. 자, 우리 이제 연세가 좀 되는 청취자분들의 도움이 필요합니다. 이 구용산이라는 이디엄을 아시고 계신 분이 계시면 좀 거들어주세요. 구용산이라고 불렀겠네요, 여기를. 그러니까요. 구현산 같네요. 구용산. 자, 오리지널 용산이 있는 마포구 공덕동, 용강동, 도화동, 그리고 지금의 용산구 원효로 2동의 일부까지를 이 일대를 구용산이라고 했는데. 여기서 뛰어서 한 5분, 10분 가면 원효로가 나옵니다. 원효로 2가 동이 나옵니다. 여기서, 여기서라는 건 XSFM 말하고요. XSFM이죠. 그런데 너무 힘들어요. 힘들어요. 산이거든요. 산이에요. 이 구용산이라고 하는 명칭이 지금까지 남아있습니다, 여기. 한강 수위를 관측하기 위해 최초로 세운 수위 관측소가 있는데요. 1924년 일제시대에 세운 구용산 수위 관측소입니다. 자, 용산구 청암동 169번지로 옛날 주소가 나오고, 저희 스튜디오 바로 앞에 있습니다. 마포구에 있는 마포보성아파트에서 한강 쪽으로 400m쯤 나오면 있습니다. 어, 저 이거 봤어요. 이거구나. 길 지나가면서 본 적 있죠. 뭔지 알아요, 뭔지 알아요. 등대같이 생긴 거. 그게 구용산입니다. 구용산. 그런데 구용산은 산길이 험하고 빡센 데다가 예전부터 당집이 많았어요. 당집이 뭐예요? 무당. 무당을 모시는 사당. 그러니까 지금도 남의 장군 모시는 신당이 용문동 그쪽에 있죠. 그렇군요. 이 구용산 지역은 일제시대에도 여전히 조선인들이 주로 많이 살았습니다. 빡센 동네니까. 그렇죠. 여기는 철도역하고도 거리가 멀고 밸류가 낮은 지역. 이렇게 지금 신용산과 구용산이 나누어지고 있는 이런 시점에 러일전쟁에서 일제가 승리하잖아요. 그리고 나서 대한을 집어삼켰죠. 한반도를 집어삼킵니다. 그리고 본격적으로 일본인들의 조선 이주 정착이 시작됩니다. 경성에 온 일본인들은 당연히 일본 군부대를 중심으로 정착을 했겠지요. 아무래도 가진 돈이 많을 뿐더러 그래서 원하는 집을 구할 수 있었을 뿐더러 새로운 개척지대에 오면 치안이 중요하니까요. 군부대보다 조금 북쪽에 있는 서울 남산이 있는데 서울 남산에 노기신사가 있었고요. 노기신사 있는 남산을 넘어서 조금 북쪽으로 더 올라가면 명동, 충무로 이런 동네들이 나오잖아요. 그 명동과 충무로가 일본인의 밀집지역이었던 이유도 남산 바로 앞이었기 때문입니다. 특히 그 명동은 일제시대에 일본 자본이 대대적으로 들어와서 근대적인 상업지구를 이루었는데 지금도 서울의 대표적인 상업지구죠. 일제시대의 메이지초라는 마을이었다가 그 동네였다가 메이지에서 그걸 우리식으로 읽으면 명지정이라는 이름인데 한자 명자를 남겨서 명동이 된 겁니다. 상업지구가 있다면 업무 공간도 있었겠죠. 구용산과 신용산 사이에 모토마치라는 동네가 새로 개발됩니다. 구용산과 신용산 사이, 즉 용산역 근처일 겁니다. 그렇겠죠. 우리가 그 모토마치라고 하는 동네의 위치를 알 수 있는 이유는 여기가 교통의 중심지로 개발을 했어요. 일제시대에. 철도가 일단 지나갔고 전차도 지나갔고요. 전차 노선이 두 개가 지나갔어요. 그 흔적이 지금까지도 서울 지하철 용산역과 공덕역 사이에 있는 1호선, 5호선, 6호선, 경의중앙선, 공항철도, 노선이 다 한꺼번에 지나가는 길이 있잖아요. 그렇죠. 거기가 바로 모토마치입니다. 원래. 알겠네요. 네. 그 사이에 용문동이 있고요. 네. 효창공원이 있고요. 그렇죠. 그리고 이제 그 서울 지하철 1호선의 남영역하고 4호선 숙대입구역이 문자 그대로 길 하나 차이잖아요. 길 건너편에 바로 있잖아요. 그렇죠. 겁나 가깝죠. 그런데 연결되어 있지 않잖아요. 그게 이유도 이제 일제시대에 있었던 모토마치 전차 노선하고 그다음에 대방동 쪽으로 내려가는 용산 전차 노선이 바로 남영동에서 이렇게 싹 만나기 때문에 그랬습니다. 그러면은 공덕에 자연스럽게 시장이 생겼겠군요. 그렇죠. 지금 있는 공덕 시장이. 그리고 이제 사대문 안을 둘락날락 하다가 거기까지 왔으면 멀리 왔으니까 배고프죠. 그렇죠. 배 많이 고플 땐 전이죠. 네. 그래서 전을 먹고. 그래서 공덕은 전이죠. 족발도 있습니다. 네. 남영동은 군부대의 바로 앞이니까 군대에 종사하는 사람들이 주로 살았고요. 그렇죠. 일본 회사들이 많이 들어와 있었던 모토마치. 우리식으로 읽으면 원정인데 거기서 한자 원자만 남겨서 원효로가 됐습니다. 아 그래서 원효로구나. 원효로. 나는 원효대사랑 무슨 상관이 있는 건 줄 알았는데. 원효대사랑 상관이 있죠. 원자만 남기고 원효대사에 이름을 붙인 거죠. 그냥요? 네. 비슷한 걸로 콧마치도 충무공에 이름을 붙인 거죠. 해방되고 나서. 그리고 이제 원효로 1동에 남정초등학교가 있잖아요. 거기는 원래 모토마치 소학교였는데 한자 정자만 남겨서 남정초등학교로 만들었습니다. 아마도 소설가 오야부 하루이코의 아버지가 교사로 근무했던 데가 거기일 겁니다. 일반적으로는 이제 원효대사에 이름을 붙였다 정도만 알려져 있는데 그 전에 일본이 지었던 이 동네의 이름에는 원자가 있었다 정도로 정리하죠. 남영동과 원효로 1동 사이에 되게 지금도 보면은 오래된 큰 기업들이 많이 있어요. 그렇습니다. 주로 제거회사, 해땡, 그리고 크라땡, 그리고 건축자재회사, 엔지니어링 회사. 새로 지은 LS산전의 본사가 용산에 있는 것도 원래 전통적으로 그쪽에 있었다고 하죠. 그게 왜 그쪽에 그런 회사들이 많으냐 하면은 일제시대의 군납회사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군납회사들은 거기 있겠죠. 거기 있어야죠. 그 옆이 병사들이 오고 가는 철도가 있으니까요. 출퇴근할 때 짜증났겠네요. 여름에 비 많이 오면. 그리고 남산과 일본군 부대의 중간, 거기가 지금의 후암동, 이태원동, 한남동, 조금 더 내려가면 보강동 이런 데죠. 이 지역은 조선시대까지 공동묘지였던 곳입니다. 옛날 서울의 한양의 구분이었다면 공동묘지 있기 딱 좋은 곳입니다. 한양 도성 안쪽에 살고 있던 사람들이 죽으면 묻히는 곳. 그렇죠. 왜냐하면 그때까지만 해도 거기가 살짝 외곽이었으니까요. 살짝이 아니고 많이 외곽이죠. 옛날 한양 사람들이 생각하던 용산마포는 땅의 끝이라고 봐야겠죠. 저기 가면 거대한 강이 있고 못 건너. 완전 그냥 도시 바깥인 거예요. 그런데 거기 사람이 거의 안 살고 공동묘지였다는 것은 몰수하기 참 좋은 조건이잖아요. 다 죽어있거든요. 거주하는 사람들이. 그래서 일제시대에 그 일대를 내내 몇 차례에 걸쳐서 대규모 택지 개발을 벌입니다. 공동묘지를 밀어버리고 그 위에 집을 지었다는 거고요. 유관순 열사의 유해도 3.1운동 이후에 이태원에 있던 묘지에 묻혔다가 그 묘지를 밀어버리고 뉴타운 개발을 하면서 흔적도 없이 사라졌습니다. 지금 못 구하는 이유가 그거군요. 그래서 유해가 지금 유실된 상태인가요? 어디 있는지 몰라요. 그 뉴타운에는 물론 새로 이주한 일본인들이 살았고요. 그러니까 군량과 군의 이동 및 척식을 위해서 필요했던 루틴대로 서울을 늘려나갔군요. 일제시대의 일본은 이해됩니다. 청취자 여러분들이 지금 혹시 지도 어플을 보시면서 이 방송을 따라 듣고 계신다면 아마 이미 눈치를 채셨을 것 같습니다. 일본군 기지, 지금의 미군기지 위치를 중심으로 서쪽으로는 용산역과 신용산 일대, 북쪽으로는 서울 남산을 넘어 명동과 충무로, 동쪽으로는 이태원을 지나서 한남동, 보광동. 일제시대의 일본인들의 밀집지역이었던 이 지역이 거의 정확하게 현재의 용산구를 형성하고 있습니다. 일제가 늘려놓은 강북의 지형을 어차피 이름도 중요하지 않고 아무데도 쓸모없는 동네였으니까 개중에 그나마 있는 이름이었던 용산을 붙여서 따가 부르기 시작했다. 그리고 거기에서 명동과 충무로가 해방 이후에 중구, 서울 중구가 돼서 떨어져 나간 거고요. 일제시대는 지금의 용산구와 중구가 다 한 지역으로 묶여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 용산구라고 하는 그 지역에는 용산은 없었죠. 별거 아닌 것 같았고 지금까지도 다듣고 나와봐도 별건 아닙니다만 하나를 증명했습니다. 지금의 용산구엔 용산이 없다. 그리고 용산도 없는 용산구가 지금의 용산구가 된 이유까지가 오늘의 이야기였습니다. 이 얘기를 왜 했나를 제가 질문해야 되는데 그 답이 있는지는 모르겠습니다. 선생님. 일단 돌아와주세요. 진짜 이 라인 따라네요. 이 위에 이렇게 올라가면 용산 여기 있고, 서울 여기 있고, 시청이 있고, 중구청이 있고 이게 딱 그 라인 따라 이렇게 형성이 된 거군요. 시청 위치가 지금 거기에 있는 것도 이것과 관련이 있는 거네요. 그 위치쯤이 경성부호청이 있었습니다. 네, 그렇죠. 아직도 있죠. 사대문 밖으로 서울이 늘어나는 역사를 들었고, 그 역사는 필히 일본의 이해와 100% 맞닿아 있습니다. 저희 고대로 돌아오겠습니다. 인생의 터부지민피디였고요. 이번 주 그 알실 이상평론입니다. 내일 다시 만나요.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SSFM입니다. I, D, W, K I, D, W, K I, D, W, K I, D, W, K